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된 건가? 여기 이렇게 뜨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? 네 맞습니다 도모 맞습니다 옷 따뜻하죠? 따뜻하죠? 아 올 블랙 아닌데? 여기 회색이에요 골든디스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무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11시랍니다 재택근무 하시고 십자수? 보석 십자수가 뭐죠? 보석 십자수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네요 로제 떡볶이 오 맛있겠어요 수업 수업하고 또 네 방학 지수 지금 방학기간이죠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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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 오 오 오 오 네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숙제 화육이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OST 불렀어요 화육이 스위트홍 아직 안 봤어요 기회 되면 한번 볼게요 화육이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무섭나요 그게? 다들 점심은 드셨어요? 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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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누룽지 서브이 라면 라면에 만두도 넣으셨구나 김치볶음밥 콤프라이트 찜닭 요리했는데 망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미역국 좋네요 떡볶이 좋네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새해죠 새해라서 한 살 더 먹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 똑같아요 솔직히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그것도 했죠 뉴이스트랜드 네 보셨어요? 저도 봤거든요 그래도 황제성경이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재밌다고 해 주시네요 승진은 언제 되나요? 그러게요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오래 걸리네요 진짜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아직 남았죠? 다 방송이 안 됐더라고요 남은 편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골든디스크 골든디스크에서 민현이랑 같이 안무를 했죠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대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구두를 신고 유리를 밟으면 생각보다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100% 다 못 보여드린 느낌?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피자에 테두리 없는 피자가 나왔답니다 그렇다네요 그렇다네요 그죠 테두리가 맛있죠 그죠 그죠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테두리 없는 피자 저는 테두리 있는 걸 시켜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데뷔 10년차가 됐습니다 네 좋죠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좋아요 좋고 음 약간 믿기지 않는 느낌? 네 그럴까요 벌써 10년이에요 뭐 좋아요 그래도 뭐라 그럴까 뭔가 10주년 10주년은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음 기대가 되긴 해요 올 한 해가 네 그런데 뭐 네 그냥 사실 잘 안 믿기고 그냥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냥 막연하게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느낌? 이라 그럴까요?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라 막 도전 highs 이 너무 디노쇼 좋죠? 아 화면 멈춘 게 아니고요 네 러브들이 하는 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뉴히라에서 그대에게라는 노래 부른 것도 얘기가 많네요 뭐 그런 노래로 저희가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생일이신 분도 계시네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1월 1일에 떡국 먹었어요 두 그릇 먹고요 그리고 1월 1일 지나고도 떡국을 또 먹긴 했어요 그때도 두 그릇 먹었어요 다 드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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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눈오리 알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사진으로만 잘 봤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귀엽다 눈이 오면은 이제 좀 멀리서 볼 때는 되게 가지고 놀고 싶고 눈사람도 만들고 싶고 그런데 막상 가서 손 한 번 대면 전 너무 차갑던데요? 너무 차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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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머리를 쳐다보니 눈톱 너무 차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피? 저는 아이스 좋아하고요. 아이스 좋아하는데 이제 가끔 가끔 제가 따로 찾아서 먹지는 않고 차 드릴까요 했을 때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는 게 이제 그쪽에서 주시는 게 이제 따뜻한 거면 네 그것도 좋아요 네 좋지만 나는 차갑게 먹는 걸 좀 더 선호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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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너무 맛있겠네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도 눈이 엄청 왔어요 저도 들었거든요 네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주도가 되게 눈이 많이 와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영하로 바뀌면 다 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눈이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왔었어요 내 동생 잘 있어요 아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되게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식탁을 사고 싶다 자기가 네 식탁을 사고 싶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동생한테 잔소리를 좀 그만해야겠다 동생이 나를 너무 불편해하는 거 같아 그래서 좀 잔소리를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식탁을 이제 사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걸로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잘 골라서 사라 라고 해서 막 사진을 몇 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또 잔소리를 또 했네요 거기서 마음처럼 쉽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 뭐지 그 뭐야 동생이 본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식탁인데 약간 철제 재질로 된 식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내길래 그래도 밥은 좀 이제 따뜻한 데서 먹는 게 좋지 않겠냐 밥 먹는 건데 그 너무 차가운 느낌보단 좀 따뜻한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그쵸 잔소리 아니고 조언이죠 하하하하 내 생각엔 이렇다 어떻겠냐 요정도 근데 제가 약간 잔소리를 안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되게 뜬금없이 전화 올 때가 많아요 네 딱히 전화하다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사주진 않았는데? 걔가 사야죠 사달라는 소리라고 그게? 그게 더 괘씸해요 아니 필요하고 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면 그냥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눈치 두는 거는 안돼 그러면 안되죠 괘씸하죠 용돈 많이 줘요 많이는 아니고 그니까 뭐지? 명분이 있다면 네 줍니다 뭐 생일날이라던가 뭐 크리스마스 요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줍니다 여기가 아멘 아멘 저 뭐지? 이제 4분 있다가 제가 공카에 뭐가 올라와요 저희 새해라서 그 했거든요 그래서 14분에 딱 끌게요 15분에 3월 15일 3시 15분에 딱 올라오거든요 네 뭐 적었으 말하면 안되나? 네 올라옵니다 그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만 그것도 우리고 이것도 우리에요 뭐죠? 안 차가워요 13분이에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식사 아직도 안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고 식사하신 분들은 쉬어가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요 자 1분 있으면 떠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안녕